왜 마지막에 덥는지 알겠다 3명도 더 긴장라 드림스쿼드 멤버를 공개합니다 나의 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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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샤 그리고 치원 연습생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여기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잘생겼어 와, 다들 잘생겼어 의상이 뭔가 컨셉이 확실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자,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둘,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역어 나분의 강아지 군대 이 네 분의 특이사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신 분도 있어요 네, 제가 2021년에 참여했을 때 2021년에 참여했을 때 B2Y A級댄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2명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저희는 1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저희는 1명으로 출연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表演 왜냐하면 이미 출연을 출연했고 그리고 이미 출연을 출연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샀습니다 저는 1명으로 출연을 간직할 수 있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고 꼭 재 paso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? 아무원 내가 무대에 면을 많이 많이 들었을 때 그는 많은 분들의 눈을 뺴고 면을 많이 들었을 때 내가 무대에 면을 뺴고 내가 면을 많이 들었을 때 내가 면을 많이 들었을 때 치원 님이 오늘 모든 참가자 중에 가장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너무 괜찮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했어요 정말 한마디로 외모와 실력을 둘 다 겸비한 좋은 아티스트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요